. 여기서 뭐해요? 너 기다리고 있었어? 너 아까 한 말 그거 진심 아니지? 너한테 그 말 듣고 심장이 떨려서 네가 내 아들 아니라는 말 죽을 자격도 없다는 말 그거 그냥 한 김에 해본 소리지? 저한테 뭘 바라시는데요? 서글리 씨 너 내 아들이잖아 그딴 아들 안 한다고 한 명이 말한 걸로 아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? 나한테 네가 어떤 자식인데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엄마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있어? 엄마라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? 내 인생 진창으로 처방한 거 말고 뭘 해줬는데요? 그래 해준 거 없어 너 이렇게 만들어서 너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나도 너한테 미안해서 담별한테 설득하러 간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? 담별이하고 저 이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하세요 저 이혼하면 애는 애 아빠는 너잖아 애를 책임지든 말든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밀레 씨는 자기 인생이라 제대로 사시죠 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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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좀 들어 진아